안녕하시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파주에서 촬영하게 되었네요 와우 아 오늘 영상이 뭐라 그럴까 뭐 음식 쓰레기 뭐 음식물 처리 뭐 영상인가봐요 뭐 그래가지고 촬영 잠깐 하러 왔습니다 아 꿀 촬영 이었으면 좋겠네요 좋아요 좋아 그래서 파주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러 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음 아까 전에 비 엄청 왔는데 지금 비가 비찼어요 뭐지 아무튼 조심히 안전히 촬영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오 촬영장에 잘 도착했는데 퀵하네요 집갈때 어떻게 가냐 큰일났네요 아무튼 조심히 안전히 이동해볼게요 도착했습니다 뭐야 집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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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넥 끝내줘 자 자 뭔데 세계만 네 세계만 넣습니다 psychological 여러분도 sozusagen 이제 네, 팝친으로 맞았어. 이번 촬영은 꿀철이었습니다. 너무 좋네요. 뭐 한 게 많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았어요. 아무튼 이제 저는 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모두들 연습 많이 많이 하시고 건강 꼭 챙기세요. 그럼 아자 아자 아자